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키라는 여야 정치권의 독려 압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대차와의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비던전 2호기와 4호기에 이어 1호기와 3호기에서도 콘크리트 경납벽의 공격이 발견돼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구설수에 올랐던 최규성 한국농어총공사 사장이 취임 9달 만에 낙마해집니다. 수능시험을 치른 고3 학생이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전봇대를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어제 광주를 찾아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영욱 기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광주를 찾은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말입니다. 반드시 성사시켜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성장 동력을 잃은 지역정지의 돌파구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적극적으로 문제가 타결돼서 우리나라 앞으로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년간 임금협상 유예안을 중지안으로 제시하며 근로시간, 물량보장, 경영참여 등의 쟁점은 자율적 양보를 통해 해결할 것을 노사 양측에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의 텃받침을 의식한 듯 광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군산형 일자리 얘기가 나온 건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군산에도 이를 적용하자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의 모범적 사례로 자리잡아 타 지역에도 적극 확산되어야 한다. 반면 민주당 내부에선 또다시 다른 지역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광주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해 사회적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지지부진한 현대차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여야 정치권의 지원이 적지 않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동료와 압박이 연일 이어지면서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현대차와의 협상 전권을 광주시에 위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꽉 막혀있는 현대차와의 투자 협상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현대차와의 협상이 난항인 상황을 광주시가 설명하자 노동계인 한국노총은 이에 공감하고 협상 정권을 광주시 협상단에 위임했다고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대원칙 안에서 협상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1인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침에 새벽부터 협상 초진팀이 만나서 그 1인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 겁니다. 광주시는 한국노총이 협상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현대차와의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는 한국노총의 포괄적 위임을 토대로 국회 예산안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 전에 현대차와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다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현대차 협상이 국비 확보를 위한 마감 시한 전에 돌파구를 찾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기존 합의안을 일부 수정해 현대차 입장을 더 반영하는 수정안이 제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광주시와 한국노총의 기존 합의안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던 현대차가 어떤 태도로 협상에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중국발 황사가 남아하면서 전라도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기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황사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급격하게 짙어졌는데요. 1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을 경우 매우 나쁨 수준이라고 하는데 현재 광주의 광산구와 서구는 3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했고요. 그 밖의 광주 북구와 동구, 남구도 2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전남 지역도 목포와 화수는 200마이크로그램에 가까운 수준을 보이면서 대기상태가 좋지 못합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꼭 하셔야겠고요. 이 황사는 기류의 이동에 따라서 지속 시간과 나타나는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상황을 잘 지켜보시고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황사가 나타나는 데다 안개까지 짙어서 시야가 답답합니다. 현재 가시거리 현황 보시면 곡성과 화순 100m가량의 가시거리 보이고 있고요. 영암과 보성은 채 100m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천천히 안전운전하셔야겠고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의 기온 6.9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12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목포는 7.6도 해남은 7.4도 보이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은 12도가량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한비던전 원자로의 콘크리트 공급이 그동안 알려진 원전 2호기와 4호기 말고도 1호기와 3호기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비던전은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혔는데요. 그 과정이 썩 투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남공우 기자입니다. 한비던전 4호기 원자로를 둘러싼 경납건물 콘크리트에 벌어진 틈 이른바 공급이 발견된 건 1년 전입니다. 처음 발견된 이래 지금까지 4호기 전체 면적의 절반가량을 조사했더니 44개 공급이 발견됐습니다. 같은 시기 같은 공법으로 지어진 3호기에서도 공급이 있지 않을까 의심됐는데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보강제의 이 부분, 또 수평행글의 이 부분 이게 같이 겹쳐서 공급이 더 많이 깊게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호기와 2호기에서도 공급이 있었습니다. 원전 측이 1호기와 2호기의 일부를 조사했더니 각각 14개와 18개의 공급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나 한빛 원전 측은 1, 2호기 공급은 설명 자료에 포함시키지도 않았다가 취재진이 질문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그러면 2호기에서 총 공급이 몇 개 발견됐고 1호기에서 몇 개 발견됐는지 말씀해주세요. 정확한 수량은 거기. 2호기에서는 14개고요. 2호기는 18개입니다. 콘크리트 팀에서 유난류인 그리스가 1호기와 3호기 공급에서 세워나온 사실도 질문을 바꿔서야 사실이라고 인정했습니다. 1호기도 어쨌거나 그리스가 세워나왔다는 것은 팬덤에서 실시간에서 세워나왔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한 군데 에머젠시 해치라고 비상시에 사람이 출입하는 대구경 관통부가 있는데 그쪽 하부에서 그리스가 매침을 확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처음부터 투명하게 다 공개하지 않을 거면 왜 설명회를 열었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빛 원전의 말대로라면 현재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1, 2, 3, 4호기 모두에서 공급이 발견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한빛 원전은 공급이 원자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국의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의 걱정을 덜겠다며 원전 측이 마련한 설명회가 되려 불신을 키우는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운영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론화가 검토되자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용 거부이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운영을 공론화로 결정하자는 것은 발전소 가동을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며 공론화위원회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범대위는 시민이 참여하는 2해 당사자 간 회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패할 경우 직접 피해지역인 반경 5km 이내 시민을 대상으로 한 수용성 조사를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전남지역 건설업체인 삼릉건설이 파산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광주지법 제1파산부는 삼릉건설이 회생계획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다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항고가 접수되지 않으면 파산 선고가 내려집니다. 삼릉건설은 한때 광주지역 시공능력평가액으로 광주 1위를 달성하기도 했던 중견기업이었지만 지난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몰리면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최규성 한국너구천공사 사장이 취임 9달 만에 낙마했습니다. 신영의 도피 행각을 도우려밀어 검찰의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다 태양광업체를 운영했던 이력까지 논란이 되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상 기자입니다. 농어촌 공사 최규성 사장이 청와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최 사장의 사표는 하루 만에 수리됐고 취임 1년도 안 돼 결국 퇴진했습니다. 최 사장은 친형인 최기호 전 전북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자신에게까지 확대되자 크게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 전 교육감이 도피 생활을 한 과정에 최 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 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격 사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다 태양광업체 대표를 역임한 이력 역시 농어촌 공사 사장직을 수행하기 어렵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사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태양광업체가 농어촌 공사와 거래가 없었다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지만 7조 원대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여론을 돌파하기엔 부담이 컸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 사장의 낙마로 7조 원대의 태양광 사업 계획도 결국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는 조리사와 상담사 등 27개 직종 공무직 직원들의 각종 수당을 인상해 구급 공무원 실수령액의 80% 수준까지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노조의 입장을 들어줄 경우 수백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권익단체를 만들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원들은 어제 광주경비원 일자리협의회를 창립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과 각종 갑질근절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광주지역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천여 단지 3,700여 명인데 협의회에는 약 800여 명이 우선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 해놓고 돈만 받아 챙긴 혐의로 18살 김모군을 구속했습니다. 김군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허위로 판매해 약 3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심야 시간에 전봇대 등을 들이받은 SUV 차량 운전자가 도주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저녁 11시쯤 광주시 광산구 비아동의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갓길에 가로수와 전봇대 등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주인인 40살 김모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것으로 보고 심 씨의 행적을 뒤쫓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관련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가 최근 5.18 가짜 뉴스의 확산 실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집단회를 열어집니다. 발제를 맡은 박용수 전남대 5.18 연구소 전임 연구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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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관련 가짜 뉴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허위 조작 왜곡된 5.18 관련 뉴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인 5.18 가짜 뉴스가 5.18은 북한군 600명이 침투해서 일으킨 폭동이다라는 건데요. 5.18의 주체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이죠. 허위 조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광주의 빨간색의 색깔을 칠하는 그런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요. 계엄군의 집단 발표를 심은 군이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왜곡하는 경우처럼 사실관계를 짜짓기하거나 또 5.18 유공자 자녀들이 공직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5.18 가짜 뉴스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5.18 관련 가짜 뉴스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사실은 5.18 가짜 뉴스의 진원진화 출발은 전두환 신군부입니다. 80년 당시에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고정간첩 불순분자들이 광주 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담아문으로 발표했고 또 전두환 씨도 사실은 22명의 북한 무장군이 침투한 것처럼 당시에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군이 침투한 정보를 자기가 보호받은 바 없다라고 언론에 인터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주를 오랫동안 신군부 세력이 폭도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이렇게 매도를 해왔어요. 90년대 말에 5.18이 역사적으로 사법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되면서부터 5.18에 대한 왜곡, 조작, 허위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짜뉴스 관련 집단회를 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소송으로 많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진상규명 노력을 해왔고요. 언론에서도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소셜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영상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를 보수 세력들이 장악했단 말이죠. 그러는 순간에 유튜브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해서 5.18 가짜뉴스가 범람하게 된 것이죠. 이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우리가 적극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집단회를 열었고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렇군요. 5.18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종합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저는 이번에 제안을 했습니다. 5.18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추방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가짜뉴스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는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또 지속적으로 우리도 집요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구글을 중심으로 해서 포털사이트나 이런 쪽에 우리가 여과장치를 만들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해서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을 제가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짜뉴스를 차단할 때 벽에 부딪히는 게 항상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다 차단하고 없앨 수는 없을까요? 물론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명백백하게 허위사실, 조작된 사실로 밝혀졌을 경우는 이런 것까지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되고요.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빨리 조속히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가장 많이 접한 게 유튜브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데 이것만 어떻게 뿌리를 뽑아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매우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도 지사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여과장치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걸러낼 수 있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해서 관철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미디어와트 페스티벌이 알고리즘 소사이어티를 주제로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미디어와트 페스티벌에는 국내외에서 6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가상현실 등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현대와 미래사회의 단면들을 미디어 작품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내일은 미디어와트 창의도시 포럼이 열리고 모레는 개막 퍼포먼스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부리그 승격에 도전하고 있는 광주FC가 오늘 대전FC와 준플레이오프를 지릅니다. 대전 원정 경기로 치러지는 이번 준플레이오프 경기에서 광주FC는 반드시 이겨야만 부산과의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광주FC는 주전 공격수인 나상호 선수가 뛸 수 없고 무승부도 허용되지 않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4년 전처럼 연승으로 일부리그에 승격하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랑 나눔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부 풍암동 주민 50여 명은 직접 만든 김장김치를 김장김치를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경로당 측에 전달했고요. 동구 지원 2동에서는 마을 오케스트라가 이웃들을 위한 가을밤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또 광산구 송정 1동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목도리를 떠 돌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다니 올겨울 좀 더 따뜻해질 것 같죠. 흑산도 지역 탐방객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미리 주문하면 인근 해산물 등을 활용한 도시락을 8천원 선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도시락을 받거나 반납하는 건 흑산도항에서 하면 됩니다. 문화가 있는 날 독일 낭만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슈만의 피아노 실내악을 만끽할 수 있는 무대가 11월 28일 빛고을 아트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광주시향 이종만 악장을 중심으로 서울과 광주에서 활발한 활동 중인 연주자들이 늦가을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입니다. 담양 대담미술관에서는 먹고, 보고, 듣는 미술관 즐기기 프로그램이 이번 주 금요일에 마련됩니다.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댄잎 주먹밥 나누기와 재즈 방석음악회, 캠프파이어 등 오감을 만족시킬 프로그램들로 구성되고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